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세월 속에 엉클어진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당신에게 나라는 사랑 어떤 존재이었나요 이제와서 무슨 수로 무슨 이유로 그 사랑을 돌려놓을까요 더 이상은 욕심인가요 더더욱 말고 덜도 싫은데 아픔마저 사랑해버린 먹물같은 이네 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쭈쭈쭈 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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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세월 속에 헝클어진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당신에게 나라는 사랑 어떤 존재이었나요 이제와서 무슨 수로 무슨 이유로 그 사랑을 돌려놓을까요 더 이상은 욕심인가요 더 이상은 욕심인가요 더더욱 말고 덜도 싫은데 아픔마저 사랑해버린 먹물같은 이네 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네 제 신곡 하소연 불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